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러분 저 지금 보이나요? 올라온다. 올라온다. 보이십니다. 한 번만 말해주세요. I love you. 감사합니다.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. 제가 지금 이게 여러분 저 지금 보이시죠? 태어나줘서 고마워. 제가 지금 여기 브라질에 브라질에서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 아 맞아요. 이거 창민이 옷이에요. 창민이 옷 들렸어요. 제가 자켓을 많이 아 좀 끊기네 끊겨요? 여러분 끊기나요? 여러분 우선은 그냥 해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이 생일 축하합니다. 정국이 신영 축하합니다. 사진 여기 여기 생일 축하해요. 흔들 평소는 고마워 얘들아 고마워 고마워 생일 축하드려요 이거 대박이야 흥끼는지 안 흥끼는지 내가 몰라가지고 저기 와이파이에서 안 들어오는데 멤버들이 아까 온다고 말하긴 했는데 진짜 와졌네요 진짜 와졌네요 죽기 싫어 위험해 그럼 케이크 못 먹는 건가? 데워 좀 하고 있어요 데워 좀 하고 있어요 우리 다 왔습니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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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려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다 먹었지 생일때마다 저희가 뭘 하거든요 묻을 뻔했어 이게 좁으니까 지금 우리 다 해외에 나와있으니까 인사는 다 한 번씩 하고 여러분 오늘은 주인공이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 진심으로 브라질에서 이 케이크를 어떻게 구워줬지 그러니까 솔직히 올 생각 없었어요 단체로 본다고 하긴 했는데 근데 그게 또 제가 에피소드 하나 풀자면 밥먹고 야 근데 이따가 케이 생일과 근데 그걸 뭐 말해? 이랬어요 같이 소름이 돋는거야 우리끼리 얘기를 했는데 근데 얘가 했었어? 비밀 카톡을 했는데 비밀 카톡은 그걸 왜 말해서 난 얘가 관심 없는 줄 알았어 밥먹는 걸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니 근데 그래도 저는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해도 지금 솔직히 다 피곤할텐데 지금으로 너무 고맙습니다 수고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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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질 케이크 어떤 맛인지 한 번만 봐주세요 조만간 단체 VIP 한번 하죠 오 수고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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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장민이 옷 협찬해줬어요 오늘 수고하자 옷 협찬해줬어요 수고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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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편지 야무질게 썼거든요 수고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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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눈이 아 저 마지막에 할다고요 야 과연아 그거 먹고 내 고마워 우리 축하합니다 형님 아 고맙다 과연아 그거 먹고 내 고마워 나? 이거 먹고 이게 준서 형 아크바틱 니가 한 번 또 한 번 근데 나 믿어? 저는 못 믿어요 형 생일 축하하고 항상 매번 안 뜨거워요 아 안 무서워요 저 정도면 민폐인데? 내가 솔직히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지금 약간 좀 나 스타트 같네 뜨겁나 보다 근데 케이크 케이크 저것만 먹을게요 뭐 뭐 뭐 아 인사 안 한 사람 없어? 안 한 사람 저 인사했어요 나도 초콜릿 이제 댓글을 이제 전화 봐 볼게요 괜찮은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태호가 귀엽다 하네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네 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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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한국인 이제 스타트 됐다 갈 obrig자 그러면 갈까요 이제 가야죠 아직 안 뜨뜨려지마 아직 아 이게 밤새 밤새 네 좋아해 주세요 백성머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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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성머이즈